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통합하기는 커녕 끊이없이 갈라치고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5천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내평과 정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검사만 해봤기 때문일까요? 마주한 사람이 피냐냐 아니냐만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제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가 시작되었을 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과 세력들이 곳곳에서 압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8.15 경축사에서는 느닷없이 사이비 지식인들이 가짜뉴스를 유통시키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자유세력, 반통일세력, 검은선동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갈라치기 발언은 있었습니다 4.19 혁명 기념사에서 거짓과 선동,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곁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운동과 행세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과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가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카르텔이란 딱지를 붙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대 교수에게 반지성적, 반민주적 세력, 의사지격 카르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과학계, 사교육시장, 노조, 시민단체에도 카르텔이라고 낙인을 찍어 공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도대체 반국가 세력, 사기꾼, 검은 세력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야당이 반국가 세력입니까? 친일 매국적 행태를 비판하는 학자와 지식인이 사기꾼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 60%가 검은 세력입니까? 가히 통합 파괴왕, 국민 분열왕이라고 불만합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선거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 자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지 않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국민 갈라치기에 바로 돌입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비판 세력 야당에 대해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총선 민의가 반영된 국회 다수 결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 아닙니까? 야당과 협치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내 적으로 삼고 끊임없이 입틀막을 시도합니다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의 본질입니다 스웨덴 예태보리 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지난 3월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한국은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18위, 2020년과 2021년 17위에서 2022년 28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연구소는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국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구절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유는 윤석열 정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유시민은 연대해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 독재 정권의 맞서는 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marvelous 넌 예술 ot et